오늘은 대사로 해안가로 여러분과 떠나볼까 합니다. 해안가에서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이곳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경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막혔는데요. 오늘은 바로 싱가포르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도 옆으로 걸어갈 수도 있답니다.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차고 출입국 사무소 통과시 내려서 다시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렇게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기도 한답니다. 저희는 밴을 대여하여 능숙한 인정기사의 도구로 비교적 편하게 부착했으나 국경을 통과하는 데는 무려 6시간 반에 걸렸습니다. 이어 왕iano의 우덕은 이건 우덕 같은 거 같아요. 이번엔 우덕은 우덕이에요. 우덕은? 우덕은 우덕은 우덕의 우덕을 해내고 있어. 우덕은 우덕이, 우덕이 괜찮을 Fördure. 좀 좋고 시지 네? 네. 아. 이거 하자 그러면? 어. 한 마리. 걔도 이렇게 파는 좋네. 아. 타이거 그루퍼. 스팀. 스팀으로 오늘 했지? 스팀. 스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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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고 들어. 이것은aret 소스와 conspir기도 Diet. 오케이, 이 하나요. 이 하나요? 예지야 이거 먹었어. 타이거 국물이 뭐, 이거 알아? 이거 먹었어, 이거, 이거 먹었어. 어, 뭐, 이거 먹었어. 어때? 이거 먹었어, 예지가. 이거 봐봐. 보여? 여기가 있다, 이거 진다 가라? 보 봐, 보기 든 거 봐. 고개븐이다? 봐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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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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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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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에서 사는 산호야. 산호가 하윤이야. 바다에서 사는 산호가 하윤이야. 바다에서 사는 산호가 하윤이야. 바다에서 사는 산호가 하윤. 바다에서 사는 산호가 하윤. 바다에서 사는 산호를 위해 산호가 하윤아. 가을 그릇에 도망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